오늘은 햇살이 좋아서 청소를 해보려고 해요. 청소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. 간단하게 물만 담으면 준비 끝! 극세사 재질이라 쓸기 힘든 서랍 및 먼지 쌓인 책상 및 아까운 커피 먼지 가득한 걸레는 스크래퍼로 긁어내서 제거해줍니다. 이제 물걸레질을 시작할 거예요. 칙칙 가볍게 뿌리고 닦으면 엄청 말끔하게 닦이고 닦기 힘든 부분도 깔끔하게 닦여요. 더러운 유리도 이렇게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. 걸레는 분리 없이 이렇게 쫙 짜주면 세척과 탈수가 한 번에 된답니다. 에코오레쉬 밀대 걸레와 함께한 아주 쉬운 집 청소 오픈특가에 구매하고 저랑 함께해요.